오늘은 토요일이에요. 저희 동네 원래 주말탕이 열린단 말이에요. 근데 코로나 시작하고는 안 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최근에 여는 것 같다고 아는 언니가 저 같이 장 보러 가지 않을래? 라고 물어봐서 오랜만에 주말 장에 한번 가보려고 해요. 솔직히 살 거는 딱히 많이는 없고 그냥 날씨도 좋으니까 지금 햇빛 보이세요? 날씨도 좋으니까 바람 쐴 겸 마스크 쓰고 한번 주말 장을 뚝뚝뚝뚝뚝 둘러보고 오려고요. 날씨가 꽤 더워요. 지금 내가 실내에 있어서 그런가? 딱 목폴라 티 하나만 입었거든요. 근데 혹시 몰라서 너 밖에 그늘진 데는 그래도 좀 추울 테니까 이렇게 그러면 갔다 오겠습니다. 너무 고요해. 살짝 쌀쌀하긴 하네요. 좀 이따 아무래도 걸칠 것 같아요. 버스 온다. 아 저기에요. 더웠어. 여기가 광장에서 여기는 주말 장이에요. 평상시에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이제 딱 주말에 막 이렇게 나오고 있고 너무 맛있어 단어, 불베리 여기가 너무 맛있어 이거 하나 더 귀여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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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지금 하다 보니까 약간의 고소한 소스 진짜 맛있게 잘 먹었다 오늘의 주식사는 오늘의 주식사는 오늘의 주식사는 오늘의 주식사는 진짜 맛있겠다 오늘의 주식사는 원래는 좀 더 맛있어 지금 장을 다 보고 왔는데 뭐뭐 샀냐면 1초 한묶음 되게 싱싱하죠. 이거랑 시금치 시금치 된장국이나 그 다음에 남은 걸로 시금치 나물 좀 해먹고 그리고 이거는 아까 그 버섯 묶음 이런거 이렇게 이제 여러가지 버섯들이 다 있고 근데 이거는 언제 잘 모르겠어. 귀엽죠. 음 향도 괜찮네. 버섯 전골 해먹으면 되겠죠. 과일 거기서 망고 이거 망고 샀어. 좋아. 좋아. 그리고 아까 블루베리랑 생각보다 크죠. 이거 산거 알면은 맛보니 싫어할텐데. 겨울 제철 과일은 아니지만 한국에서 예전에 겨울 때 먹으면 더 맛있었던 딸기를 샀어요. 딸기 향은 괜찮은데. 진짜 독이어서 겨울 딸기 진짜 맛없어요. 나 딸기 샀어. 저 반응일 줄 알았어. 하나 씻어서 먹어봐야지. 한국은 그래도 이제 하우스 그런게 있으니까 딸기도 겨울에 먹어도 달고 맛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겨울 딸기는 정말 무 맛 난답니다. 무 맛. 진짜 맛있는데? 아 진짜 맛있는데? 아니야 진짜야. 오케이. 진짜 처음이야. 처음. 처음. 에스스 마이. 하트 아토 쇼스. 어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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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음. 이래서 시장을 가나봐요. 마트에서 산거랑 비교가 안돼요. 좋아 좋아. 이거 안 먹었어요. 그리고 아까 장 같이 봤던 언니가 레몬 케이크를 어제 저녁에 구웠다고 해서 저희 좀 나눠줬거든요. 어디 보자. 레몬 케이크. 아 지금 돌아다녔더니 배가 고픈가봐요. 한 적은 먹어야겠어. 음. 소피랑 진짜 잘 어울리겠다. 음. 괜찮지? 맛있지? 맛있어? 음. 음. 아껴놨다. 일단 밥 먹고. 후식으로 커피랑 먹어야겠어. 음. 커피랑 먹어야겠다. 또 그 뒤 마트장 보고 잠깐 드럭스토어 들렸단 말이에요. 드럭스토어에서 원래 제가 샴푸를 사려고 했는데 제가 예전에 데임에서 그 똑같은 드럭스토어에서 샀던 샴푸가 머리에 저는 꽤 잘 맞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또 사려고 갔어요. 갔는데 떨어진 거 있죠? 근데 이제 직원분한테 물어보니까 아무래도 그게 아예 이제 입고가 되지 않을 예정이에요. 이제 나중에 그거는 이제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지금 새로 산 거는 애기용품. 짜잔. 이거는 제 한국에 있는 친구한테 선물해줄 예정이에요. 한국에 있는 친한 친구가 이제 둘째 출산 2주 남았거든요. 애기 크림이랑 그 다음에 이제 바디워시 샴푸 같이 쓸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이건 턱받이. 작지만 그래도 그래서 못 챙겨주고 하니까 이거라도 보낼까 하고요. 이거 괜찮대요 되게. 이거 저 같이 갔던 언니가 이제 추천해준 건데 그 언니도 한국에 있는 친구들한테 이거를 보냈더니 나중에 이제 한국에서 그 친구분이 따로 직구로도 추가로 사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괜찮겠다 라고 해서 이제 저도 이렇게 추천받아서 보내려고 해요. 그래서 제 샴푸 사러 갔는데 샴푸는 못 사고 친구 선물만 사왔습니다. 가장 취득한 appreciated. 이제 드러비페터. 같이 매일 기하아 진행 모건. 알겠어요. 사랑해. 오! 나오는데? 오 예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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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noblauch! perfect! Hast du gefunden? ja 올리브 mit Knoblauch ok, was jetzt? kingkang 구입st du auch welche? ja, aber nicht so viel ich esse ja nicht so viel das ist dein Lieblings 1 1 8 8 1 1 8 8 1 1 8 8 진짜? p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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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mbutan rambutan? stimmt doch gar nicht 1 1 8 8 pisa dad pisa 1 1 8 p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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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이제 너. 나야, 그것도 없는데. 만약에, 너는 원하자. 오, Salat. Salat, 제가 오늘 오늘 주문한거예요. 뭐, 아직도? Salat, 그리고 스피나트. 오. 왜 이렇게? 좋아, 맞나? 네. 이거 하나 사자 이거 하나 사자 바이콘 코코스 비힐 이게 그 향 없는 거 이게 이제 일반적인 거 향이 있는 거고 이렇게 따로 써져 있는 게 이거 하나 또 사야겠다 또 타바스코 하나 사 집에서 피자 먹을 때 한 번씩 필요하죠 2스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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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예스 먹어야지 그래 2스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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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매일이 만약에 에어댄 블루킹밤을 쓰지 그 게임을 해줘요 에어댄 뭐해? 어디서 뭐해? 좀 먹을래? 오늘 약간 좀 쌀쌀하게 밖에도 좀 오래 있고 두통기도 있고 몸도 으슬으슬하고 해서 계속 소파에 누워있답니다 모닝 오늘은 좀 이따가 마티네 회사분 한 분이 저희집으로 오시기로 했어요 점심을 같이 먹기로 했는데 그래서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제가 하는 스킨케어나 보여드리려고 카메라를 아침 일찍부터 켰답니다 이제 세수를 하고 나는데 빨리 미스트를 뿌려줘야 돼요 너무 건조해가지고 제가 요즘 쓰고 있는 미스트는 이 오모로비짜 미스트인데 헝가리 온천수로 만든 거라 그래서 그리고 한국에서도 상당히 고가로 팔리고 있거든요 원래는 조금 굉장히 아껴 쓰고 있는데 카메라 세팅한다고 시간이 좀 걸려가지고 두 번 정도 뿌려줄게요 저는 요즘에 화장손도 잘 안 해요 그냥 미스트랑 조금 더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제 다른 토너를 쓰기도 하는데 근데 이제 날씨가 조금 슬슬 더워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좀 묽은 거 아임프롬 워그워트 에센스 제가 쓰는 화장품은 거의 다 한국 제품들은 아니에요 이제 이거 토너 빼고는 토너는 지금 예전에 시켜놓은 게 있어가지고 제가 오래 쓰고 있는 느낌인데 저는 이제 웬만하면은 제가 독일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로 주문해서 거의 다 유럽 제품이거나 이제 좀 해외 제품들이 많아요 또 이제 제가 요즘에 잘 쓰고 있는 세럼은 이솝의 파슬리시드 에센스예요 향이 너무 상쾌해요 이거는 이솝하면은 핸드크림이랑 파슬리시드가 제일 많이 유명할 거예요 어떤 영상 봤는데 파슬리시드 세럼이 이솝을 먹여살렸다 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저거는 완전 거의 대표 제품이거든요 이솝 제품은 진짜 여기저기 유튜버들 다른 분들 보셔도 안 쓴 사람은 있어도 한 병만 쓴 사람은 없을 거예요 추가로 제가 요즘에도 잘 쓰고 있는 거 저녁에 쓰는 거 보여 드리자면 이 꼬달리 제품이에요 꼬달리 비누 퍼펙트 래리언스 세럼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얼굴 안색 좀 밝혀주는데 한 3일 정도 연속 쓰다보면은 자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어? 화내보이는 느낌? 오늘 잠을 잘 자서 뭔지는 몰라도 안색이 확실히 화내보이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또 겨울 내내 지금은 이제 거의 공병이거든요 이거는 라로 슈퍼즈의 B5 수분 세럼이에요 수분은 확실히 보충을 해주는 아이이기 때문에 겨울에 진짜 잘 쓰고 지금은 이제 정말 거의 빈병 상태가 됐답니다 그래서 한 요정도 제가 요즘에 최근에 잘 쓰고 있는 세럼들이에요 이거는 저는 몇 통째인지도 모르는 피지오겔 수분 크림 이번에 최근에 또 다 써가지고 새로 구매했어요 피지오겔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에서도 올리브영에서도 세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소읍이나 꼬달리 같은 경우는 웹사이트 백화점 아니면은 뭐 해외 직구 이런 경우로 이제 많이 찾으시잖아요 조금이나마 이제 한국에 계신 분들이 제가 쓰는 제품을 한번 써보시고 싶다 그러면은 룩 산타스티 코리아라는 웹사이트에 가서 확인을 해보세요 제가 이제 밑에 정보란에다가 이제 웹사이트를 남겨드릴 테니까 들어가서 한번 가격 비교를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저도 솔직히 인터넷에서 구매를 할 때 가격 비교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룩 판타스틱에서도 이제 세일 같은 거를 브랜드별로나 제품별로 이렇게 많이 하길래 거기서 이제 구매를 한 적이 있는데 룩 판타스틱 코리아도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또 룩 판타스틱에서 찾은 이 아이 메딕 에이트 Ultimate Recovery Intense라고 해서 이거는 제가 다른 유튜버 분 보고 제가 영업 당했어요 리페어 크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피지오겔 보다는 조금 더 꾸덕해요 제가 최근에 여기 이제 안 짜도 될 거를 그냥 괜히 짜봤어요 짜봤는데 잘못 짜가지고 그냥 지금 쉼터만 이렇게 남은 상황인데 그럴 때 저는 계속 이 크림을 썼어요 이것도 상당히 리치해서 보습감도 괜찮고 아무래도 이제 이게 리페어 크림이라 보니까 이제 저녁에 자기 전에 이제 듬뿍 발라주고 자는 편이랍니다 이 크림은 왜 대용량을 안 파는지 저는 이 메딕 에이 리페어 크림도 대용량이 있으면은 또 하나 큰 걸로 쟁여두고 싶거든요 그리고 선크림은 이것도 지금 거의 다 썼는데 원래는 이거 살 때 또 하나 쓰고 싶은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고민 중이에요 이거 솔직히 괜찮아서 아 재구매를 똑같은 거를 할까 아니면은 사용해보고 싶었던 다른 거를 써볼까 근데 그 다른 거는 한국 제품이어가지고 그래서 정말 여기서는 한국 제품을 또 잘 사용을 안 하죠 구하기도 힘들고 배송을 시킨다 해도 정말 오래 걸리고 그 배송비도 이제 좀 나가고 하니까 웬만하면은 이제 저희가 유럽에서 충분히 이제 찾을 수 있는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화장품을 찾으려고 하죠 저희가 이렇게 제가 쓰는 제품들을 보여 드린 게 공년 여름인가? 그럴 거야 겟레린님 처음이다 마지막으로 그때 조금 자세히 이렇게 막 찍었었는데 그때 소개했던 제품들 중에 하나를 독일 브랜드인데 일단 언니가 그거를 본인이 샀다는 거예요 아 그 이제 광고는 아니고 그거를 막 이제 사세요 이건 아니지만 너무 잘 썼다고 너무 잘 써가지고 그 라인에 있는 다른 오일 세럼들을 같이 다 구매했다는 거예요 세트 세트로 구매를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막 이번에도 이제 좀 괜찮은 거 있으면 소개시켜달라 해가지고 언니 보고 계신가요? 피부 타입은 이제 건성이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는 이제 제품이 지성분들에게는 맞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여튼 기초는 이 정도로 하고 지금 이제 남편이 요리를 빨리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뿌리가 겹칠 수도 있어요 파운데이션 안 쓴지도 되게 오래됐죠? 이번에도 메이블린 피드미 컨실러 필요한 부분에만 살짝 그 다음에 남은 양으로 이렇게 어두운 부분이랑 동기 가려줄게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나간다 해도 마스크 쓰면 답답하잖아요 화장품 많이 묻어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커버를 해주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이크업 플레이버 HD 파우더 그 다음에 눈썹 그분도 이번 기록을 해주고 눈썹은 이거 두 개 제 여름 겟메리움이 영상이랑 비교하시면은 기초 제품들은 많이 바뀌었지만 이렇게 메이크업 제품들은 거의 다 비슷하거든요 지금 자세히 보면은 6년 전인가 눈썹 문신을 한 자국이 아직 남아있어요 그 부분을 따로 컨실러 작업을 해줘요 딱 여기 사이드만 살짝 묻혀서 소량만 빼서 이 라인 하나만 쓸어줘도 조금 뭔가 눈썹이 깔끔해 보이거든요 마지막에 파우스 처리 한번만 해요 고정 고정 뭔가 그 코퍼스쿨 되게 유명한 쉐딩 있잖아요 조금 아이섀도우를 추가할게요 진짜 다 화장품들이 지겹죠 바뀐 게 없어 오지면은 화장도 잘 안하기도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아이라이너 이거는 KTRIS 제가 최근에 클라를 했거든요? 클럽하우스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를 수도 있는데 사람들끼리 방을 열어놓고 와서 세팅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이제 서로 음성으로만 대화를 하고 새로 나오면 소통할 수 있는 어플인데 며칠 전에 이거를 저녁에 한번 켜봤어요 제가 그때 두부김치 삼겹살 두부김치 삼겹살을 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소맥이 너무 땡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오랜만에 혼자서 소맥을 말아먹었는데 그냥 갑자기 클라가 땡기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 방을 처음 만들어서 들어갔거든요? 너무 재밌게 수다를 떨었는데 다들 이제 화장을 안 하신다고 해서 화장하고 시장 보고 화장하고 드럭스토로 가고 다 웃으면서 화장 사는 거 다 비슷비슷하군요 하하하하하 그쯤에는 꼭 누굴 만나니까 화장을 하는 게 아니라 기분 낼 겸 너무 이제 일상이 똑같고 가는 것도 한정적이고 하니까 본인 기분 낼 겸 그렇게 화장을, 메이크업을 다 하시는 거 같더라고요 제가 또 손눈썹 펌도 했거든요 사실 큰 게 많아 집에서 이거 손눈썹 펌 하고 나서 지금 마스카라도 잘 안 하고 있어요 추가로 블런저를 해줄게요 이것도 다 똑같은 제품이랍니다 그 1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렇고 지금 남편이 하는 요리가 독일식 요리인데 약간 한국식 갈비처럼 시간이 오래 걸리는 요리란 말이에요 독일 요리? 그래서 어제 저녁에 다 장 봐가지고 다 요리해서 재났더라고요 지금 몇 시지? 지금 나도 슬슬 배가 고파 오는데 제가 최근에 인스타에도 업로드를 했는데 이게 이제 메이블린 치킷인데 눈동둥 이렇게 해줍니다 대형이 묽은 로션 말하는 느낌? 간만에 길게 또 찍어본 겟제디디 그러면 이제 빨리 손님이 오시기 전에 옷 좀 갈아입 이제 남편을 도와주도록 할게요 좀 갈아입 아마 핫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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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도그 덜어요? 감자로 만든 주식 중 하나인데 이거 되게 좋아요 약간 만들면 쫀득쫀득한 그런 감자거든요 약간 떡 느낌도 나요 쫀득쫀득 아마 지금 약간 이 그림대로 비주얼이 좀 이따 나올 것 같아요 이것도 냄비에 싱고 있거든요 옆에서 이렇게 첫번째 제일 힘들어 치주얼이 너무 웃겨 제가 이해하는 거 알겠는데 제가 이해하는 거 알지 그러면 좋아 두개는 뼈는 1,2 1-2 너무 웃겨 뭔지 이렇게 웃겨 아하하하 내가 스트레스 그는 10분의 방문이 오지 않나요 10-20분 정도 10-20분 정도 좀 더 작은 거 맞나요? 네, 모든 부터는 6분 정도 더 플라스탄? 에이 에이 양념에 다 재워넣고 오늘 아침에 제가 준비할때부터 계속 끓일거라고요 지금 이게 어제저녁부터 양념에 다 재워넣고 오늘 아까 오전에 제가 준비할때부터 계속 끓일거라고요 그래서 밑에다 2시간은 계속 끓인거 같은데 무슨 맛인지 기대 기대 어때? 없어졌어 괜찮아요 지금 여기가 더 좋은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럼 제가 잘 행복한 것 같아요 이제 뭐 더 소세트 여기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는지? 이것이 바로 이렇게 면을 넣어 목돈에 한 번 더 넣어? 뭐 같은 경우가 있는지? 네, 그래서 면을 부터는 면을 넣어 볼 수 있어요. 먼저 준비해봐라! 거친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떤 업체들이 있다면? 어! 아프다! 뭐하는지? 레드 불, 콜라, 스푸들, 레이팅을 받는다, 라드 러드, 그리고 롯데이터. 그리고 3,5 Wanting right? 네 네 한 잔 João 네 네 잘 모르겠는데 제가 제 생각도 좀 말할 수 있었어요 진짜 러시ka 일단 러시게菜은 이래요 그래서 바로pless. 이만 부탁드린 소장에 대해 잘자줄게요. 먼저 선거와 주식의 상자 한다고 말씀해야 합니다. 네, 그냥 가능합니다. 혹시 이거 괜찮은데요? 제가 아직도 안 좋아한 것 같아요. 나중에 배une하고 저 보내주기 전에 먼저 어플리추 먹겠습니다. 제 아름다운이 아직도 못 먹었을 때 아직도 못 먹었을 때 죄송합니다 제가 고소한을 먹었을 때 조금 더 먹었을 때 고고! 짠! 제가 먼저 소스한 밥을 먹었을 때 음... 저거 짠, 맞나? 네 저거 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